어떤데요? 진짜 준장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어떻게 붙이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에이조는 해 Pers사 어 뭐 둘이서 뭐 한다며 화목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지호 코치입니다 그런것 하지말라니까 그럼요? 식상한다니까 그냥 해 해 너 밖 좀 와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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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가 또 레슨을 하는 곳이 바뀌었는데 양주의 와우 배드민턴센터라고 와우에요? 네 와우 와우 제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서 격주에서 10회에서 레슨을 하게 되었는데 어 변두리 곡 TV 시청자분들께서 레슨 양주에서 레슨을 받고 싶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요즘에 문이 많이 온다고 아 요즘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나오기도 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슨 영상 그리고 훈련 영상을 찍는데 어 정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연락을 해 주셔서 레슨을 희망하는 분들이 어 꽤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유철이 형께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구독자분들한테 감사 인사 줘야지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레슨 홍보하려고 찍은 건 아니거든요 시작을 그냥 제가 준자관계에서 허덕이니까 두 친구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좋은 뭐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가 훈련하는 걸 보고 나도 변두리처럼 좀 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진짜 정말 저에게 저는 사실 레슨 홍보하려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훈련을 하고 준자관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그 브이로그 느낌으로 촬영을 한 건데 어 좋게 봐주셔가지고 연락도 오고 해가지고 어 박경희 꼬치도 연락 많이 오잖아요 아 왜 저요? 저도 연락 오잖아요 그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 많이 오나봐요 고개 숙이는 정도가 달라 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거의 절을 해야 돼요 최근에 좀 어떤가요? 어 제가 뭐 어제도 운동했잖아 저희 네 저희 어제도 운동 하면서 느낀 거는 발전됐다 하지만 발전이 됐지만 아직 아쉬운 점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시합 이번에 소텍스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저도 게임을 하면서 느꼈지만 저도 앞에 있을 때나 뭐 뒤에 있을 때나 형이 저도 제 움직임이 조금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형도 같이 따라와 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형이 저희가 연습했던 강약 조절이나 강약 조절이나 뭐 그런 부분 많이 연습했잖아요 써버리시고 근데 그런 거 엄청 좋아졌거든요 엄청 좋아졌는데 일단 형이 뒷사각 부분에서 뒤에서 스매시를 때릴 땐 드로브를 하던 그냥 가만히 서 있었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죠 약간 1구 때리고 1구 때리고 1구 놓고 다음 2구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서있다는 느낌 맞나요? 뒤에서 박주호 코치님이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유철이 형이 경기를 뛰고 준장한 경기를 떠나서 에이저 경기를 뛸 때도 에이저 경기를 뛸 때도 스매시를 때리고 자꾸 서있어가지고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뭐야 왜 자꾸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왜 치고 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소텍스 컵 브이로그에 앞에 나와있긴 한데 한 번 더 꽁트 한 번 해주시죠 자꾸 스매시를 때리고 약간 이런 느낌? 스매시를 때리고 나서 딱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스매시를 때리고 약간 이런 갑자기 준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 방심한다?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도 빠져있고 집중을 안 하고 뭔가요? 네? 뭔가요? 유철이가 따라했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앞에 사람 못 잡으면 오늘 뭘 해야 되냐 그럼? 멈추기 위해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네트를 천막으로 가려놓고 제가 공 올리는 거를 가려주면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슨할 때 보면 레슨 코치님이 공을 어디로 보냈는지 좀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형이 이제 시합 때 부족했던 부분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이제 1구 때리고 2구 준비 하는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천막을 가려놓긴 했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합을 A조 준장왕 시합 뛰는 거 보고 영상도 봤는데 박경영 코치와 제가 정말 어떤 훈련을 해야지 진짜 좋을까라는 거 머리를 맞대어서 진짜 논의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야 네 그래서 오늘 이 훈련을 꼭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다 좋은데 준비가 안 되니까 다시 준비하는 것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해보자 저희 그런 마인드로 지금 해서 알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아니 자꾸 준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이제 이제 와서 물어보는데 근데 A조 때는 진짜 심하긴 하던데 준장왕 때는 잘 못 봤잖아요 형 아무리 신뢰가 많이 양상됐다고 해도 그렇게 여유있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자꾸 구경을 해 옆에서 그냥 준비를 했어 공이 왔어 그러면 여기 파트너한테 공이 갔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앞에 네트에서 천막을 깔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훈련은 긴장 긴장하는 훈련과 그리고 공을 칠 때 너무 느슨하게 준비하지 않고 집중력 강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속았어도 내가 차고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받아보세요 자 공 칠 때 그냥 대충 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만 좀 겹쳐요 그렇지 그렇지 위에서 쭉 아 공 공 공 제대로 쭉 쭉 앞에 둘 준비하고 있어요? 해 제가 치는 거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자 자 자 준비 준비 또 준비 안 하죠 준비 하셔야 됩니다 준비 몸에 힘 주세요 몸에 좀 어때요 움직이나요 아 지금 칠 때 이게 힘들어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또 몸을 힘을 빠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준비가 아직 덜 된다 그래서 이걸 개수를 정해 놓고 한번 할 때마다 개수를 정해 놓고 해야지 90%든 100%든 20개를 정해 놓고 형이 쏟아 부을 만큼 뛰는 것처럼 이게 그리고 또 중심이 너무 이렇게 뒤로 가있어 형이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앞으로 뛰려고 그런 느낌으로 앞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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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집중을 하고 속도라도 끝까지 힘을 줘야 되는데 형님 보면은 계속 치고 이게 아니라 딱 계속 끝까지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10점 아 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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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1 2 1 2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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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힘들더라도 지금은 훈련이기 때문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해요 강약조절 지금은 없어요 100%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차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해요 계속 준비 순간적으로 공격적으로 무조건 공격성 공격성 있게 형이 편집하면서도 형이 어떻게 쳤고 내가 어떻게 쳤는지 비교도 해보세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은 힘들더라도 최대한 공격적으로 해야되고 달려들어야 해요 계속 100% 커트할때도 순간적으로 훅 들어가지고 밀려 밀려 그렇지 그렇지 늦었죠 그렇지 순간적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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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게 늦는다는거 이게 다시 하고 여기 서있는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가야되 계속 준비를 네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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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 준비 이런식으로 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연습때 이러잖아요 연습때는 잘해 당연히 연습때는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되는지 알고있기 때문에 시합때도 이런게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야되는 준비 자세 이게 게임 때는 안나오는 이유가 형이 이 생각을 안하고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되겠다라는걸 알고있잖아 인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게임 때는 까먹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임팩트 시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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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 이런거 걸려주시니까 정확하게 와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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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액션이요? 할리우드 액션 8대1 자 바퀴 코친이 어땠나요? 이게 좀 체력이 떨어지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조금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좀 처음부터 100%로 뛰려고 하는 자세에서 했을때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느정도 반응속도도 상대방한테 공이 올라왔을때 반응속도도 형 반응속도도 괜찮았고 근데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시합때 그냥 잡생각이 많은거 같아 내가 생각해야될거는 지금 다음 볼 내가 공이 어떻게 갔으면 다음 볼 어떻게 준비해야되고 어떻게 왔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런거를 준비해주고 준비를 많이 해줘야되는데 형은 이제 때리고 오우 이런느낌 이렇게 뛰어갈 준비를 해줘야되는데 그러니까 익숙해져야되요 할줄 아는데 기계화가 되야된다 할줄 아는데 안하는거죠 저도 그렇고 주옥고심도 그렇고 힘들면 체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준비 안하죠 어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유철이형은 조금 이번 시합때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때나 주옥고심도 봤을때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도 안하는거죠 그렇죠 체력이 있는데도 못한다 좀 심한거 같아서 까먹어서 까먹는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거죠 그걸 그런거를 생각을 해 다음 볼을 준비를 해야되는데 형은 아 이거 게임지면 어떡하지 뭐 약간 아 뭐 아 여기서 점수 올라가야되는데 약간 이런 이런 생각보다 형 그 그래 형이 공이 어떻게 갔는지 어 다음 볼을 어떻게 칠지 다음 볼이 어떻게 올지 뭐 그런걸 먼저 더 생각을 해줘야죠 근데 그러니까 준자강도 그랬겠지만 A조에서는 엄청 심했거든요 진짜 심했어요 진짜 심했어요 진짜 심했어요 그 뛰는 뛰는 자세부터 달랐어요 어떤데요 진짜 준자강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어떻게 대치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A조는 이러고 준자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날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네 A조는 오우 약간 진짜 너무 서있어 A조 스미스 때리고도가 문제라니까 스미스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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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맞아 맞아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계속 운동하면서 형이 생각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항상 네 영상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거죠 네 초신분들이랑 할 때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네 한번 저 천막 빼고 한번 해볼까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 티 보이나요? 이 티어치가 뭐냐면요 페이스메이커라는 브랜드에요 어 이번에 아 저번에 저랑 대전 테크니스트 대회에서 에이즈 우승한 이준혁 코치 있죠 그 이준혁 코치가 이준혁 코치 지인분이 페이스메이커라는 브랜드를 론칭하셔가지고 이 티를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이쁘죠? 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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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